근데 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방배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냥 막 입이 이만큼들 나와있어.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는 거죠. 어저께 늙은이 천지였는데. 오늘은 늙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늙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막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대지 않는 고집 부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거 늙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이렇게 대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나이 많은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내 손으로 안 하잖아. 주부가 밥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쭉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주부가.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너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잘해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우리는 자기한테 잘해 주는 건 뭔가 어저께 성금요일도 지냈지만 뭔가 미안한 것 같아. 자기한테 잘해 주는 게 미안한 것 같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예수님한테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남편한테 나도 맞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수록 누가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남이 행복하게 해 줄 때 행복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이 행복하게 해 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는 안 행복해. 그냥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전까지는 불행하다가 효도하면 행복해. 남편이 잘해 줄 때까지는 절대 내가 행복하면 안 돼. 남편이 잘해 줄 때 그때서 난 반짝반짝 웃고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아들이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잘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잘해 줘야 돼? 자식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 줘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 줘야 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자들이 잘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난 행복하려고 마음 안 먹어. 그리고 교우들이 나한테 잘해 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 본당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부님 챙겨주는 교우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혼, 15년 동안 본당신부를 안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냥 누가 먹으면 돼?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에는 거지근성을 버려야 돼요. 행복에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거지근성이 생겨.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주머니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써야 돼요.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세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는데 그때 돈 떨어지고 돈 생기는 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비법을 알려줬잖아.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지금 대한민국의 70대 할머니들은 주머니에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데도 이게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냥 74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면 70대 때 이스라엘 성주술레도 갔다 오고 멕시코 과달루패도 갔다 오고 내가 또 잠비아 한 달 피정하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평창도 갔다 오고 내가 보기엔 그래도 10년 동안 바쁠 거야. 80살에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70살에서부터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사실은 어제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 늙은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 늙은이들이.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게 안 웃고 뭐가 불만이 꽉 차 있어서 입이 나와 있으면 그건 늙은 거야. 늙은 거야. 그런데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방배정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막 입이 이만큼들 나와 있어.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는 거죠. 어저께는 늙은이 천지였는데 오늘은 늙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늙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런데 막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대지 않는 고집 부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건 늙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이렇게 대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나이 많은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그런데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값을. 70살이면 70살에 나이값이 있고 80살이면 80살에 나이값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그냥 배 내놓고 그냥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무시하냐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니까 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3만 달러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면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 중에 오늘은 교육 현실. 우리가 뭔가 이제까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예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국민들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고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어. 실업자는 흘러 넘쳐요. 20대 실업자, 30대 실업자 오늘 아침에 또 자료를 보니까 40대 실업자가 사상 최악이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굶어 죽면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큰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4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또 농장, 우리 평창에 농장 운영하는 내가 교우들, 아는 분들 많은데요. 가보면 주인만 한국 사람이에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데 다 누구냐 하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 적어도 한두 명은 외국인 애들이야. 한두 명은. 식당에 가보면 집에 가사도우미도 외국인 사람들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야. 200만 명. 외국인들이 돈 다 벌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거의 200만 명의 1년에 10%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만 명씩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 1년에 한 50만 명 되는데 30만 명, 25만 명 취직되고 20만 명 취직 안 된다는 걸 보면 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죠. 초소한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쓰면 우리나라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이 넘는데 아니, 일자리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안 벌으니까 물건을 안 사잖아요. 물건을 안 사니까 도소매업이 다 망하고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술도 먹고 옷도 사고 물건도 사야지 뺑글뺑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얼마를 버느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얼마 정도 받느냐? 대개 300만 원 선에서 돈을 받아요. 대개 300만 원 선에서 월급... 물론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 180, 190 정도 받지만 우리 형님 같은 공장 같은 데는 30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우리나라 애들은 사무집밖에 없고 현장에는 없는 거야, 현장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면 그 애들은 대학 졸업해갖고 뭐 하느냐? 대학 졸업해갖고 취직 안 되면 아르바이트나 몇 시간짜리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조염병에 걸려갖고 그냥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대한민국을 지옥조선이라고 그러는... 또 유식한 말로 지옥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영어로 또 헬조선이라고... 헬,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금수조, 흑수조 나누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웃긴 일이에요. 금수조, 흑수조가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금수조지. 아버지가 장관이고 아버지가 기업이고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업인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농사짓고 상업하고 이런 기술자를 우습게 보는 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호주는 한 주택단지에 치과의사랑 조족 벽돌 사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사느냐 하면 월급이 같아. 또 어떤 경우는 벽돌 사는 사람이 치과의사보다 더 번대.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아파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내가 요즘 우리 생태마을 조경을 싹 다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오시면 행복하라고. 우리 조경하는 우리 교우예요. 최 회장님이라고. 저하고 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둘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해요. 그 친구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7,800 벌어요. 한 달에. 돌만 싸도, 물론 이제 돌도 쌓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 그 정도 벌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겨? 20대부터 열심히 해야지 기술이 쌓이는 거지. 30살, 40살, 50살 돼야지 정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흑수조라고 그러면서 일반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안 하고 공장에도 취직을 안 하고 기술적인 데에 취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잘못됐느니, 정치가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이. 대한민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을 해야 되고 인류대학을 가야 한다는 병이에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대수야? 잘 외우고 있지.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건 잘 외워서 답 잘 맞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고 공부 못하면 너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그러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깊은 병이에요. 자식을 하나, 둘 밖에 낳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가 나빠도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부모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인류대학 들여보내는 일에 부모 20대, 30대, 40대들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자식 서울대학 집어넣는데 다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는 애는 아무리 돈을 쏟아넣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그러면 누가 포기해야 되냐면 부모가 포기해야 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공부, 너는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요, 몸으로 살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살 사람은 90%가 몸으로 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10%만 머리로 살 사람이야. 신문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한 반에 한 60, 70명 됐을 때 내가 기준을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머리로 살래고 11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 친구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한 반에 30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머리로 살래고 6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학원 보내지 말아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줘야 돼. 누구하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못 따라가면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서 부모 자식지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원수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부모하고 사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고 이 부모들이 내가 보기에는 문제예요. 그럼 인류대학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상위 3%에서 5%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서울대학 연고대 가는 거는 3명 내지 4명만 들어가. 나머지 95%는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방학도 포기하고 오롯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3%에서 5% 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거 다 이해하면서 소화가 돼. 그런데 나머지 95%는 이해 안 되는 게 그래서 수포자, 영포자, 수포자가 무슨 뜻이냐면 수학 포기자야. 수학을 포기할.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면 얘는 인류대학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 병이야. 어렸을 때 실컷 뛰어놀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살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 안 받고 괜찮다고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해서 시컷 뛰어노는 애들은 커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박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이 요즘 상담하러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상담받아야 될 사람은 한 60%는 상담받아야 될 거야.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은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우울증이 오고 그다음에 중독증이 오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깊이 접촉 중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노조절 장애가 오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두들기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꼴등하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꼴등하는데도 계속 그런 애들은, 계속 그런 애들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꼴등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라고 공부 못하면 어쩌냐고, 어떠냐고 황신부님이 얘기했는데 벽돌만 싸도 치과의사보다 잘 살 수 있는 벽돌만 잘 싸도 돌만 잘 싸도, 조격만 잘 해도 용접만 잘 해도, 목공만 잘 해도 망치질만 잘 해도 할 수 있어. 망치질하는데 무슨 미분, 적분, 루트가 뭐가 필요해. 망치질하는데 그냥 망치질을 계속하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나가 죽어라. 그렇게 공부할 바에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키는 애들 너 이것밖에 못 해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애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영혼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10만 달러 국민소득 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다 갖고 갈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집에서 지금 한 10년째 일하는 베트남 직원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번대거든요. 거기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을 베트남에. 우리 중국 내가 만나면 물어봐요. 직접 중국의 염변에서 온 분들. 보면 자기 지금 호텔 하나 사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은 어디로 갖고 가냐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3만 달러는 넘는데 쫄쫄쫄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그러면서 흙수전이 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 그 안인득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가 집에다 불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섯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엄마, 딸 뭐 할 거 없이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떠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예수님이 왜 찾아 떠나는 줄 아세요? 99마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잃은 양이 99마리를 죽일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 대개 졸업을 해서 취직을 못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대생 하나 죽여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여서 또 자기가 두 시간 후에 지신 시궁 쳐놓고 찾으러 오기까지 한 그게 다 길 잃은 양들이야. 노동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생각 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하루 종일 돌 쌓고 그러는데 저녁에 씻고 자야지 무슨 여대생 주기로 돌아다니고 불 지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경쟁과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병 약 먹어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 정도 될 걸로 봐요. 천만 명 정도는 상담받아야 돼요. 그 천만 명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육비 쏟아 넣은 돈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이라도 들어두면 자녀가 청년 실업, 청년빚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애를 딱 낳았어. 그럼 얘한테 쏟아 넣는 거 나가서 엄마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 돈 버는 걸로 먹고 살면서 얘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로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2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적금을 해 봐. 애 졸업할 때 계산해 보니까 2억 4천 모을 수 있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억 4천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원 안 달이고 맨날 뛰어놀았으니까 얘는 튼튼할 거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다면 얘는 엄마, 아빠하고 원수 안 되고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울 거고. 2억 4천 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가면 대학에 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1억 6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학까지 안 가면 얘는 4억을 질 수 있어. 4억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학원 안 보낸 부모들 많아요. 내가 본당신부할 때 내가 이 이야기한 지 28년 되니까.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얘네들을 위한 보험, 적금, 보호, 돋는데 학원 안 보내는 돈으로. 그 전제조건이 있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노는데 누구하고 놀아야 돼? 부모하고 놀아야 돼. 미국은 학교 딱 끝나면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어디 파티를 가잖아요?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돼, 파티장에. 그리고 애가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 누가 데려다줘야 되냐면 부모가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돼.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조카들이 정말로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졸업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내 조카가 여섯 명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내 말대로 우리 형제들이 내 말 잘 들었어. 다 모아서 적금을 벗어. 적금을 벗는데 얘네들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1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그러니까 다 차려준 거예요. 그 돈으로 학원 안 보낸 돈으로 1억을 차려줬는데 얘네들 지금 우리 첫 번째 한 해는 벌써 대학 졸업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얘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하면 저 천안에 무슨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게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인류대학에 못 갔다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가정 분위기랑 괜찮아. 부부 못해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로 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잘하면 돼.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고 그런 애들은 사업을 해도 잘하더라고. 얘는 분점까지 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기일이나 온 조카, 손자, 손녀들이 다 모였죠.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요즘 조카가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이 두 명 있는데 니네들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직원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덜 준다든가 그거 꿈도 꾸지 마. 너 벤츠 타고 다니잖아. 너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 5명인가 6명이래.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보너스 줄 수 있는 거, 보너스 주고 할 수 있는 거 해. 그랬더니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삼촌, 내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는데 그 4년에 시작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안 나가고. 그래서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넌 사업 잘 되고. 얘, 저 지방대학 나오네. 저 지방대학 나오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너 이제 5년 되면 그 직원한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편의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5년 정도 지나면 그 직원한테 제주도 가족 여행권 끊어줘.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너만 잘 살면 안 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는 4년, 5년 같이 창업했을 때 같이 쭉 왔다는 건 그만큼 잘해줬다는 얘기죠. 잘해줬다는 얘기죠. 대한항공에 뭐, 조 모처럼 땅콩 안 갖고 왔다고 귀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등병에, 최고병에 해갖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오늘 강의 중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부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기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깨닫게 된 것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내 손으로 안 하잖아요. 주부가 밥하는 일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쭉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주부가.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너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잘해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그런데 우리는 자기한테 잘해 주는 건 뭔가 어저께 성금요일도 지냈지만 뭔가 미안한 것 같아. 자기한테 잘해 주는 게 미안한 것 같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예수님한테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남편한테 나도 맞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수록 누가 행복하냐면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남이 행복하게 해 줄 때 행복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이 행복하게 해 줄 때 행복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는 안 행복해. 그냥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전까지는 불행하다가 효도하면 행복해. 남편이 잘해 줄 때까지는 절대 내가 행복하면 안 돼. 남편이 잘해 줄 때 그때서 난 반짝반짝 웃고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아들이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잘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잘해 줘야 돼? 자식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 줘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해 줘야 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신자들이 잘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난 행복하려고 마음 안 먹어. 그리고 교우들이 나한테 잘해 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 본당신부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부님 챙겨주는 교우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15년 동안 본당신부를 안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그냥 누가 먹으면 돼?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에는 거짓은성을 버려야 돼요. 행복에는 거짓은성.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거짓은성이 생겨.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주머니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써야 돼요.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세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는데 그때 돈 떨어지고 돈 생기는 것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비법을 알려줬잖아. 그때는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70대 할머니들은 주머니에 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데도 이게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냥 74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면 70대 때 이스라엘 성주순례도 갔다 오고 멕시코 과달루패도 갔다 오고 내가 또 잠비야 한 달 피정하는데 거기도 갔다 오고 평창도 갔다 오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10년 동안 바쁠 거야. 그 80살에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70살에서부터 가만히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사실은 어제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 늙은 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 늙은 이들이.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게 안 웃고 뭐가 불만이 꽉 차 있어서 입이 나와 있으면 그건 늙은 거야. 늙은 거야. 그런데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방 배정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입이 이만큼들 나와 있어.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다 웃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늙은이가 없는 거죠. 어저께 늙은이 천지였는데 오늘은 늙은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요. 늙었다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런데 막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대지 않는 고집 부리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건 늙은 거예요. 나이가 뭐가 이렇게 대수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나이 많은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그런데 나이 값을 해야지. 나이 값을. 70살이면 70살에 나이 값이 있고 80살이면 80살에 나이 값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그냥 배 내놓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시하냐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니까 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3만 달러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나면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 중에 오늘은 교육 현실. 우리가 뭔가 이제까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예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국민들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고 7년 2개월 연속 무역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어. 실업자는 흘러 넘쳐요. 20대 실업자, 30대 실업자. 오늘 아침에 또 자료를 보니까 40대 실업자가 사상 최악이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큰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4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또 농장, 우리 평창에 농장 운영하는 내가 교우들, 아는 분들 많은데요. 가보면 주인만 한국 사람이에요.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데 다 누구냐 하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 적어도 한두 명은 외국인 애들이야. 한두 명은. 식당에 가보면. 집에 가사도우미도 외국인 사람들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야. 200만 명. 외국인들이 돈 다 벌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200만 명의 1년에 10%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만 명씩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 1년에 한 50만 명 되는데 30만 명, 25만 명 취직되고 20만 명 취직 안 된다는 걸 보면 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느냐? 안 쓰죠. 최소한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내? 다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인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쓰면 우리나라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이 넘는데 아니, 일자리는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20대, 30대, 40대가 돈을 안 벌으니까 물건을 안 사잖아요. 물건을 안 사니까 도소매업이 다 망하고 제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술도 먹고 옷도 사고 물건도 사야지 뺑글뺑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얼마를 버느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얼마 정도 받느냐? 대개 300만 원 선에서 돈을 받아요. 대개 300만 원 선에서 월급, 물론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한 180, 190 정도 받지만 우리 형님 같은 공장 같은 데는 30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우리나라 애들은 사무집밖에 없고 현장에는 없는 거야, 현장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면 그 애들은 대학 졸업해갖고 뭐 하느냐? 대학 졸업해갖고 취직 안 되면 아르바이트나 몇 시간짜리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조염병에 걸려갖고 그냥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다 내주고 대한민국을 지옥조선이라고, 또 유식한 말로 지옥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영어로 또 헬조선이라고,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금수조, 흑수조 나누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웃긴 일이에요. 금수조, 흑수조가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금수조지. 아버지가 장관이고 아버지가 기업이고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업인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농사짓고 상업하고 이런 기술자를 우습게 보는 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호주는 한 주택단지에 치과의사랑 조족 벽돌 쌓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사느냐 하면 월급이 같아. 또 어떤 경우는 벽돌 쌓는 사람이 치과의사보다 더 번대.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같은 아파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내가 요즘 우리 생태마을 조경을 싹 다시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오시면 행복하라고. 우리 조경하는 우리 교우예요. 최 회장님이라고. 저하고 한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둘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해요. 그 친구도 하루 일당이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또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7,800 벌어요. 한 달에. 돌만 싸도, 물론 이제 돌도 쌓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으면 그 정도 벌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생겨? 20대부터 열심히 해야지 기술이 쌓이는 거지. 30살, 40살, 50살 돼야지 정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흑수조라고 그러면서 일반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안 하고 공장에도 취직을 안 하고 기술적인 데에 취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다음에 정부가 잘못됐느니, 정치가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이. 대한민국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을 해야 되고 인류대학을 가야 한다는 병이에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1등도 행복하고 꼴등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대수야? 잘 외우고 있지.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건 잘 외워서 답 잘 맞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고 공부 못하면 너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그러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깊은 병이에요. 자식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머리가 나빠도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부모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인류대학 들여보내는 일에 부모 20대, 30대, 40대들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자식 서울대학 집어넣는데 다 쓰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는 애는 아무리 돈을 쏟아 넣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그러면 누가 포기해야 되냐면 부모가 포기해야 돼.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공부, 너는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죠. 사람은 몸으로 살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살 사람은 90%가 몸으로 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10%만 머리로 살 사람이야. 신문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한 반에 한 60, 70명 됐을 때 내가 기준을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머리로 살 되고 11등부터는 몸으로 살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 친구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한 반에 30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머리로 살 려고 6등부터는 몸으로 살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학원 보내지 말아야 돼요. 학원 보내지 말고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줘야 돼. 누구하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못 따라가면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 인류대학에 점점 멀어지면서 부모, 자식지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원수의 관계가 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부모하고 사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고 이 부모들이 내가 보기에는 문제예요. 그럼 인류대학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상위 3%에서 5%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서울대학 연고대 가는 거는 3명 내지 4명만 들어가. 나머지 95%는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방학도 포기하고 오롯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3%에서 5% 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거 다 이해하면서 소화가 돼. 그런데 나머지 95%는 이해 안 되는 게. 그래서 수포자, 영포자, 수포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수학 포기자야. 수학을 포기한.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면 얘는 인류대학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깊은 병은 1등 병이야. 어렸을 때 실컷 뛰어놀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살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 안 받고 괜찮다고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해서 시컷 뛰어노는 애들은 커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박신부님,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이 요즘 상담하러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상담받아야 될 사람 한 60%는 상담받아야 될 거야. 지금 마음 안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여러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았던 애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우울증이 오고 그다음에 중독증이 오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깊이 접촉 중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 두들기고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꼴등하는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꼴등하는데도 계속 그런 애들은 계속 그런 애들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꼴등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라고 공부 못하면 어쩌냐고 어떠냐고 황신부님이 얘기했는데 벽돌만 싸도, 치과의사보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벽돌만 잘 싸도, 돌만 잘 싸도, 조격만 잘해도, 용접만 잘해도, 목공만 잘해도, 망치질만 잘해도 할 수 있어. 망치질하는데 무슨 미분, 적분, 루트가 뭐가 필요해. 망치질하는데 그냥 망치질을 계속하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끓여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나가 죽어라. 그렇게 공부할 바에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키는 애들 너 이것밖에 못해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 애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영혼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10만 달러 국민소득 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은 누가 다 갖고 갈 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집에서 지금 한 10년째 일하는 베트남 직원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번 되거든요. 거기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을. 베트남에. 우리 중국 내가 만나면 물어봐요. 직접 중국의 염변에서 온 분들. 보면 자기 지금 호텔 하나 사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은 어디로 갖고 가냐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는 3만 달러는 넘는데 쫄쫄쫄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그러면서 흙수조니 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 그 안인득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가 집에다 불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섯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엄마 딸 뭐 할 거 없이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수님이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떠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예수님이 왜 찾아 떠나는 줄 아세요? 99마리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잃은 양이 99마리를 죽일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 대개 졸업을 해서 취직을 못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대생 하나 죽여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여서 또 자기가 두 시간 후에 시신 시쿵 쳐놓고 찾으러 오기까지 한 그게 다 길 잃은 양들이야. 노동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생각 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하루 종일 돌 쌓고 그러는데 저녁에 씻고 자야지 무슨 여대생 주기로 돌아다니고 뭐 불질르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제일 큰 병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경쟁과 공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병 약 먹어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 정도 될 걸로 봐요. 천만 명 정도는 상담받아야 돼요. 그리고 천만 명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정말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육비 쏟아넣은 돈으로 보험금이나 적금이라도 들어두면 자녀가 청년 실업, 청년빚에 시달리지 않아요. 내가 애를 딱 낳았어. 그럼 얘한테 쏟아넣는 거 나가서 엄마 돈 벌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남편 돈 버는 걸로 먹고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로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그 2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적금을 해 봐. 애 졸업할 때 계산해 보니까 2억 4천 모을 수 있어.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억 4천 딱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원 안 달이고 맨날 뛰어놀았으니까 애는 튼튼할 거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다면 얘는 엄마, 아빠하고 원수 안 되고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울 거고. 2억 4천 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가면 대학에 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1억 6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대학까지 안 가면 얘는 4억을 질 수 있어. 4억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 학원 안 보낸 부모들 많아요. 내가 본당신부할 때 내가 이야기한 지 28년 되니까. 그리고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얘네들을 위한 보험, 적금, 보호, 돋는데 학원 안 보내는 돈으로. 그 전제조건이 있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노는데 누구하고 놀아야 돼? 부모하고 놀아야 돼. 미국은 학교 딱 끝나면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어디 파티를 가잖아요? 그럼 애 데리고 가야 돼, 파티장에. 그리고 애가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 누가 데려다줘야 되냐면 부모가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와야 돼. 거의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는 경우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조카들이 정말로 서울대학은 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졸업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내 조카가 6명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내 말대로 우리 형제들이 내 말 잘 들었어. 다 모아서 적금을 벗어. 적금을 벗는데 얘네들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1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그러니까 다 차려준 거예요. 그 돈으로 학원 안 보낸 돈으로 1억을 차려줬는데 얘네들 지금 우리 첫 번째 한 해는 벌써 대학 졸업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얘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하면 저 천안에 무슨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게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인류대학에 못 갔다고 나쁜 놈 죽일 놈 하는 가정 분위기랑 괜찮아. 부부 못해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로 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잘하면 돼.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고 그런 애들은 사업을 해도 잘하더라고. 얘는 분점까지 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기일이라 온 조카 손자, 손녀들이 다 모였죠.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요즘 조카가 고사업을 하는 애들이 두 명 있는데 니네들 요즘 최저임금이라고 직원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덜 준다든가 그거 꿈도 꾸지 마. 너 벤츠 타고 다니잖아. 너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 5명인가 6명이래. 네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보너스 줄 수 있는 거 보너스 주고 할 수 있는 거 해. 그랬더니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삼촌, 내가 이거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는데 그 4년에 시작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안 나가고. 그래서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넌 사업 잘 되고. 얘, 저 지방대학 나오네. 저 지방대학 나오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너 이제 5년 되면 그 직원한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편의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5년 정도 지나면 그 직원한테 제주도 가족 여행권 끊어줘.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너만 잘 살면 안 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는 4년, 5년 같이 창업했을 때 같이 쭉 왔다는 건 그만큼 잘해줬다는 얘기죠. 잘해줬다는 얘기죠. 대한항공의 조모처럼 땅콩 안 갖고 왔다고 귀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등병에 최고병에 해서 다 같이 잘 살아야죠.